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분교 없이 임단협을 타결지었던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어제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사측이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양보만 바라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오는 28일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쟁의 행위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르노코리아도 노조의 요구가 거센 만큼 합의점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와 한국GM은 이번 주에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노사 간 갈등보다 타협 의지가 컸던 덕에 완성차 업계의 임단협이 모두 분규 없이 타결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업계 노조 모두 강성 성향의 집행부가 이끌고 있는 데다 큰 폭의 임금 인상은 물론 임금 피크제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어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쌍용차는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노사 간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매각 및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는 12년째 무분규 임단협 타결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차 토레스의 다음 주 본격 양산을 앞두고 노사가 함께 생산 계획을 협의 중입니다. 작년 7월부터 번갈아 가며 무급 휴직 중인 직원들이 1년 만에 대부분 일터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발목이 잡히고 미래차 전환이라는 막중한 과제까지 수행해야 하는 완성차 업계가 파업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